무엇을 향해 손을 뻗다 그는 선반 위에 있는 책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가로등 기둥 남자가 가로등 기둥 가까이에서 걷고 있다 치우다, 청소하다 그녀가 탁자로부터 서류들을 치우고 있다 물품, 상품, 판매하다 남자가 식탁에 물품 몇 개를 놓고 있다 진열, 전시, 진열하다, 전시하다 한 인형이 상점 창가에 진열되어 있다 소포, 포장용 상자, 포장하다 여자가 소포를 들고 있다 설치하다 기술자는 당신의 차량에 새로운 음향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제안, 의견 그 CEO는 마케팅 부서의 제안들에 관심이 있다 은퇴 우리는 그녀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나중에 저녁을 먹으러 나갈 것이다 우려, 걱정 무엇을 우려하게 만들다 회사 회의 동안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상의 우려에 대해 논의한다 성적 증명서 그녀의 학교 성적 증명서는 그녀가 높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유연한 직원들은 유연한 일정이 주어졌을 때 가장 행복하다 끌어들이다 마음을 끌다 그 콘서트는 수천명의 관중들을 끌어들였다 엑스트라 여분을 추가해 추가되는 것 존은 자신의 프렌치프라이에 여분의 케첩을 요청했다 perform 수행하다 공연하다 그 회계원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승진되었다 urgent 긴급한 다급한 그 비서는 긴급한 전화 때문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the salad consists of fresh vegetables 샐러드는 신선한 야채들로 구성된다 responsible 책임지고 있는 원인이 있는 Mr. Turner is responsible for training new employees Mr. Turner is responsible for training new employees Mr. Turner는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outdoor 야외 그 야외 축제는 비 때문에 취소되었다 current 현재의 흐름 전류 현재의 노트북 모델들은 에너지 절약형 설정을 가지고 있다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workers expect their work hours to decrease from next month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그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리라고 예상한다 previous 이전이 글라이드 450은 이전의 텔레비전 모델들보다 훨씬 크다 range 배치하다 대열하다 의자 4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의자 4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대리점 그 대리점은 새 차와 중고차 모두를 판매한다 소지품 소지품 재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당신의 모든 소지품을 확인하십시오 convenience 편의 편의 your job interview can be scheduled at your convenience 당신의 면접은 당신이 편리한 때에 예정될 수 있습니다 secure 지키다 안전한 확실한 the bank secures the premises by posting guards at entrances 그 은행은 입구에 경비 요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영업소를 안전하게 지킨다 international 국제의 국제적인 국제 주문은 배송까지 1주에서 3주까지 걸린다 attend 참석하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 행사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rebate 환불 감소 환불하다 he received a rebate from the government when he overpaid his taxes 그는 세금을 초과 지급했을 때 정부로부터 환불받았다 complaint 불만 불평 the company takes customer complaints very seriously 그 회사는 고객의 불만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institute 기관 도입하다 the research staff are divided into groups based on the institute's projects 조사관들은 기관의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그룹들로 나뉘었다 length 길이 the length of the sofa is about 2m 그의 소파의 길이는 대략 2m 이다 skillfully 능숙하게 솜씨 있게 his latest poem skillfully captures the essence of love 그의 최신신은 사랑의 본질을 능숙하게 포착한다 on time 제트 정가계 the professor is strict about submitting work on time 그 교수는 제트의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 있어 엄격하다 extent 연장하다 확대하다 the store will extend its hours for shoppers 그 가게는 쇼핑객들을 위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할 것이다 initially 처음에 they initially thought the countryside was the best place to live 그들은 처음에 시골 지역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reduce 줄이다 the company needs some ways to reduce energy use 그 회사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transportation 교통 the city provides local people with public transportation 그 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commercial 상업의, 통상의, 광고 commercial airlines offer promotions to fill airplane seats 상업 여객기들은 비행기 좌석을 채우기 위해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duration 기간 렌터카들이 출장 기간에 제공될 것이다 렌터카들이 출장 기간에 제공될 것이다 소개, 의탁 The doctor may give you a referral to a specialist if necessary 그 의사는 필요할 경우 당신을 전문의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surpass 뛰어넘다 능가하다 The number of customers surpassed 1 million last year 작년에 고객 수가 100만 명을 뛰어넘었다 process 절차, 과정, 처리하다 the production process should take a couple of weeks 그 생산 절차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fleet 함대, 해군 The fleet was sent across the Atlantic Ocean to provide assistance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 함대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보내졌다 prolong 연장시키다 The doctor did not want to prolong treatment for more than a day 그 의사는 치료를 하루 이상으로 연장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친화적인 그 바닥은 환경친화적인 대나무로 만들어진다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 일부 직원들은 주말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priority 우선사항 우선 우리의 최우선사항은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다 financial 재무의, 재정이 한 직원이 한 직원이 이사회를 위해 재무 보고서를 준비했다 서로, 상호간에 그들은 부모님 집을 팔아 돈을 나누기로 서로 동의했다 justify 정당화하다 그 학생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fill out 작성하다 작성하다 적어넣다 응답자들에게 설문 용지를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specialist 전문의, 전문가 메리는 심장병 전문의와의 예약 일정을 잡았다 capable 유능한, 역량이 있는 그 관리자는 발표를 할 유능한 발표자를 선택했다 committee 위원회 the government education committee talked with many teachers 정보교육위원회는 많은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eligible 자격이 있는, 적격이 employees that this company are eligible for certain discounts 이 회사의 직원들은 특정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renewable 재생 가능한 some companies in this area use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이 지역의 몇몇 회사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store 저장하다 가게, 상점 old files and documents are stored in an electronic archive 오래된 파일과 문서들은 전자기록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approve 증인하다 인가하다 몇 가지의 수정이 이루어진 뒤에 프로젝트 제안서가 승인되었다 ideal 이상적인, 이상, 이상형 the weather this week has been ideal for a picnic 이번 주 날씨는 소풍을 가기 이상적이었다 operate 가동하다, 가동되다, 운영하다 the man is operating the copy machine 남자가 복사기를 가동하고 있다 equipment 장비 the equipment in the factory is well maintained by the staff 그 공장의 장비는 직원들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다 immediately 바로, 즉시 it is hard for people to find job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사람들에게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conduct 진행하다 지휘하다 행동 수행 the researcher conducted an experiment using laboratory equipment 그 연구자는 실험실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pollution 오염 pollution levels in the city have increased due to the new factory 그 새로운 공장 때문에 도시의 오염도가 증가했다 accommodate accommodate 수용하다 blackburn arena can accommodate more than 20,000 sports fans blackburn arena는 2만 명이 넘는 스포츠 팬들을 수용할 수 있다 funding 자금 the director believes the project will receive funding 책임자는 그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remodel 개조하다 the company will remodel its stores to attract more customers 그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점들을 개조할 것이다 manufacture 제조하다 제조 all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company carry the famous logo 그 회사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들은 유명한 로고를 지니고 있다 decent 괜찮은 품이 있는 despite the rainy weather she managed to take some decent photographs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괜찮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다 gather 수집하다 모이다 she asked us to help ga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blem 그녀는 우리에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celebrate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the woman celebrated her 70th birthday with a large party 그 여자는 큰 파티를 열어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patient patient 환자 참을성 있는 we want to employ someone to plan meals for the hospital's patients 우리는 병원 환자들을 위한 식단을 계획할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hotel construction is temporarily postponed until further notice 호텔 공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다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they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after a 3-hour drive 그들은 3시간 운전 후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shipping shipping 운송 배송 cost for shipping will be reduced for orders over 100 dollars 100달러가 넘는 주문들에 대해서 운송 비용이 인하될 것이다 replacement 대신할 사람 대체물 Mr. Knox will act as Mrs. Bell's replacement while she's away me Mr. Knox Mr. Knox 연간이 직원들은 연간 보너스 뿐만 아니라 많은 급여를 받는다. 가구 그녀는 새 의자를 보러 가구점에 갔다. 그 회사는 다음 달에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할 것이다. 도시의 교통은 도로, 공사 이후 개선되었다. 승객 승객들은 보통 아침 6시에 버스 줄을 서기 시작한다. 용량, 수용료 그 플라스틱 용기의 용량은 2L이다. 비서, 조수 그 관리자는 자신의 비서에게 내일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원천, 출처, 얻다 창문을 청소하는 것은 그의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다. 확실히, 명백히 그 고객이 입어본 드레스는 확실히 그녀에게 너무 컸다. 협상, 조서 그 나라들 간의 평화에 대한 협상은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비용, 예산, 예산을 세우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새 드레스를 위한 비용을 주었다. 뚜렷한, 분명한 그 공연자는 한쪽 눈 위에 뚜렷한 흉터를 가지고 있다. 특징으로 삼다. 특징, 기능 우리의 새 제품 라인은 더 좋은 카메라를 특징으로 삼는다. 정매 검사하다. 살피다. 정매 검사 기계는 금지 물품을 위해 각 수화물을 정매 검사한다. 소통하다. 교류하다. 접수 담당자는 몇몇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확장, 확대 그 회사의 확장으로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간행물, 출판물 구독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간행물 한 부를 받는다. 적응하다. 그 직원들은 자신의 새로운 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계약서, 약정, 줄어들다, 수축하다. 그 고객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정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안심시키다. 보증하다. 그 판매원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보증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